자, 이걸 반박할 만한 외부인과의 공범증거 내놓으시죠. 누구? 변호사입니다. 홍채용씨의 대리인이고요. 파트너라면 그렇게 입지 않을 것 같은데 갈아입고 나오기 귀찮아요. 맛있다. 왜 그러지? 왜 그러지? 왜 그러지? 몰랐잖아요. 진짜 빡쳐! 미안해. 왜 저거도 알아? 이게 어떻게... 어떻게 하냐고 몰라. 아니 근데 어떻게 들어왔어요? 지난번에 스페어키 줬잖아요. 데려다 주셔서 고마워요. 내가 데려다 준 거 아닌데, 와인 사러 가는 게. 금각 프라이사 밟고 간다 전에 큰 와인 잡는 점이 있는데? 바 statements 브라보... 미래를 잠시 расс는 없음 gosh 땡큐 펀치함은 바로 삽니다 일어나 왜요? 네 네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요? 아... 무슨 일이에요? 두 분이 커플로 위장에 들어가시는 건 어때요? 맞아요 아...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공부 열심히 해서 그치? 그치? 이제 다닙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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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예전에 R.I.A.했을 때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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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곤하잖아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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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택시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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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... 여기는... 조금... 3D? 80